자, 이렇게 하면은 집에 내려갈 준비 끝! 왜 말해? 약간 아팠어 내가 왜 눈물 많이 해? 모두가 좋았다 하하 여러분 오늘은 주말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토요일 아침부터 또 왜 이렇게 부지런히 떨고 있냐면 오늘은 또 오랜만에 봉가 강원도에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 선물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엄마 아빠 얼굴 보러 가는 이유도 있지만 이 선물을 주러 가기 위해서 겸사겸사 가는 건데 그래서 선물을 주기에 앞서서 부모님한테 편지도 간단하게 써볼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부모님한테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완전 서프라이즈로 집에 내려가는 거라서 아 집에 가는 거는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선물을 가져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반응을 한번 담아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제품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도 아직 열어보진 못했어요 요렇게 LV에서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귀엽게 아빠, 엄마라고 써져 있고요 저도 아직 뜯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제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 거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 아빠한테 오늘 점심 먹고 오후에 선물을 드리면서 같이 언박싱하는 거 그리고 리액션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니라 어쨌든 엄마, 아빠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선물을 하는 게 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루이비통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부모님들이나 그 나이대에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은지 이미 셀렉션 추천 리스트가 많이 그냥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 엄마는 스피디 반들리에 25 사이즈를 제가 준비했고 아빠는 디스트룩트 메신저 백 검은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어우 나 바보야 여기 이게 루이비통이라고 적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 썼어야 했는데 반대로 썼네 또 엄마가 이거 보고 덤벙됐다 했겠다 엄마꺼 엄마꺼 아빠꺼 케이프 자 이렇게 하면은 집에 내려갈 준비 끝 어떡해 잠깐만 누가 누굴 건지 모르겠어 아아 알아 알아 이게 이게 엄마꺼인가 방금 처음껀데 처음께 엄마꺼 같아 이게 엄마꺼 같아 엄마꺼 똑바로 잘 붙인게 아빠꺼 그러면 저 마저 준비하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까지 잘 챙기고요 이제 커피 한 잔 사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에고 지금 무려 가는데 3시간 나오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히나 봐요 주말이라서 간단하게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 먹고 커피 들고 출발 여러분 지금 거진 3시간 딱 3시간이네 3시간 만에 저희 강원도 인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시 20분인데요 지금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 만나서 밥부터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심은 꼬기 먹으러 갑니다 하늘 내린 인제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반갑네요 집이 아니라 동네 나의 고향 되게 시골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또 올 때마다 못봤던 게 보이더라고요 아따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맞다 오늘 신발도 또 LV 신어졌죠 슬립온 지금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왔어 지금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왔어 왜 안 오나 했더니 걸어왔구나 아 진짜 왜 안 오나 했더니 걸어왔구나 그냥 나와 밥 먹고 찍어 3일이도 안 나오려고요 집으로 가주십니다 맥만 먹을 사람 음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참가비가 있어 그러면 3만원 3만원 퀴직하면 이제 전국 고다니까 단구 대회 했고 눈동머리하고 고다니까 머리 스타일 너무 멋지다 여기가 어디라고? 울산 대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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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암인가? 대왕산인가? 대왕암 대왕암인가? 대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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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진 잘 찍는다 사진 써클 했잖아 아 엄마 사진 써클이었지 맞다 그래서 제가 엄마 쓰던 필름 카메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TV 제가 쓰고 있습니다 민호 탁거 냉면 먹을까 안 먹을까 엄마 셀카 찍을 때는 이거 좀 닦아 맨날 맨날 너무 뿌얗게 나오잖아 아 엄마가 내 사진을 캡처해준 거 알려줘서 하는구나 이렇게 괜찮아 엄마 그래 나 별로 가자 원래 가지마 아빠 그래 그래 아빠가 뭐 받아 보고 싶어? 아 이제 사춘기야 아하하하 냉장고 캡처 가서 드신 한잔씩 먹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삼형분이 애 입을게요 네 하하하하 여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인재가 야 이건 너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면 너만 나오는 거 아니야? 주로 이제 저로 저도 이쪽으로 앉아 저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인재가 나오잖아 아 아까 찍었는데 그럴게요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너무 예쁘다 예전에는 저거 번지점프 되거든요 저 스무살 때 한번 해봤어요 옆에는 슬링샷이라고 이렇게 막 공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 쪼끄러고 퍼 먹는 거 있어 아니 이거는 거기다 오케이 마시지 마 이렇게 먹는 거 아 아 모르고 사진을 올려가지고 시급했어 송주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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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카메라 설치해두고 나왔습니다 선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을 한번 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할지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아 좋다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뭐야 짜잔 뭔데? 아 로빈톤 보고 가보고자 엄마꺼 우와 아빠꺼 대박 보자 보자 궁금한데 어 펀피도 썼어? 하아 김성자 씨 엄마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안 돼 처음 봤는데 기억도 안 나네 뭔가 부끄럽지만 펜티를 쓰는 이 마음이 너무 좋아 오랫동안 고생 많았대요 어디 가서 뭘 먹었어 어디 가서 뭘 먹었어 어디 가서 뭘 먹었어 널 표현도 좋고 연락도 뚝뚝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해 내 하나뿐인 엄마 마지막 오랫동안 고생하고 사랑해 아나친구가 아 아 아 아 엄마가 왜 울어 처음 봐 우리 내가 왜 눈물 나니 하하 아 아 대박 빨리 선물 여러분 엄마꺼부터 같이 보자 아빠 내가 나중에 촬영을 하니까 내가 잠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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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 우리 가방이 좀 늘려주면 이거 정말 예쁜 가방이야 엄마 어 진짜 예쁘다 엄마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예뻐 내가 한 다음에 이렇게 축하축하축하축하 엄마 너무 예쁘다 화해 언니 좋겠다 아들 날렸네 아빠 다 씁니다 엄마랑 아빠랑 오 너무 마음이 안정냐 우리 가족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무엇보다 더 고맙게 아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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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빠 선비도 한번 배워하겠습니다 짜잔 뭘까요 고마워 아들 고마워 아들 예쁘다 아들 고맙우 우와 아우 좋아요 이벤트 멋지네 아우 너무 좋다 이벤트가 있었네 아우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 멋지다 우리 매일도 멋있다 야우 성사랑 은혜로 왔구나 선물 주려고 내려갔어 엄마 대박 아우 멋있어 우리 언니 원래 너무 신기해 아우 멋있어 저걸 찍어주세요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아우 멋있어 정하니까 나도 너무 좋았어 대박 내가 내가 도둑해 연품 가방보다 사람이 연품이어야 됐나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 야 너무 멋지다 다 연품이 다 야 너는 식구들 너무 멋있다 아하하하하하하 너무 멋있다 잘하고 다닐 것 같아? 엄마랑 어울려 엄마는 몸집이 조그마하니까 큰 것보다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 그래도 큰 것보다 그치 센지는 예쁘다 그치 이거 이게 완전 타임리스야 그냥 몇십 년 지나도 제일 인기많은 그리고 이거는 오래 사용할수록 더 예뻐 어 맞아 이게 색깔이 약간 바래도? 바래야지 예뻐 응 이게 지금 너무 새 거야 새 거야? 이게 색깔이 바라면 엄청 짙어져요 끈 색깔이 근데 그게 훨씬 예뻐 그러니까 많이 들고 다녀야 돼 떼묻혀야 되겠네 어 너무 예쁘다 이제 모든 일정을 하고 세차하러 왔습니다 제가 셀프 세차 처음이라서 아빠가 도와준다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다 해주네 후자는 이렇게 가만히 세차를 하는 걸 바라보는 거랍니다 완전 불속성 완전 불속성 아들 서있고 아빠는 세차 좀 하하하하 저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돕는 게 더 방해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촬영만 좀 할게요 제가 완전 굼뜨고 손이 느려가지고 아마 그걸 보면은 답답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빠져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하하하하 여러분 차 기스난 거 보세요 여러분 첫 차는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범퍼를 바꿀 거거든요 반대쪽은 더 심해요 휠도 긁히고 근데 이거 다 혼자 운전하면서 긁어먹었어요 아무래도 첫 운전이다 보니까 아 새차하고 보니까 되게 많이 긁혔다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제네시스는 바디케어라는 게 신차 출구할 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비싼 걸로 가입해둬서 범퍼를 거의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휠도 그렇고 타이어도 다 좀 지원이 되는 게 많아서 아마 조만간 수리센터에 가서 맡겨놓을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신차 받은 지 1년이 지나서 그거 이제 서비스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종료되기 전에 심사를 다 완료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가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동네 엄마 엄마 일로 와봐 생기부터 엄마 선물 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야 뭐 이래? 잠깐만 이거 뭐 이래? 잠깐만 잠깐만 뭐 이래? 아이고 되게 조그맣네 약간 이렇게 그냥 좀 웃기다 이거 근데 네 그다음에 이것도 엄마 거 짜잔 이거 맥에서 선물로 보내줬는데요 저한테 이거 뭐야 가방이 이렇게 금사해? 가방은 아니고 사실 제가 쓸 수가 없어서 다 짜잔 짜잔 이게 뭐야 립스틱 아 아 오 오 오 대박 몇 가지요? 다섯 가지 맥이라는 브랜드인데 오 총알 립스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네 오 멋지다 저한테 선물 주셨지만 엄마 드릴게요 브랜드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 엄마 주면 오 감사해요 너무 이게 패키지가 너무 크지 그치? 거울이 붙어있어 근데 여기다가 다른 걸 넣는 거야 넣고 이렇게 쓰고 버려 그냥 이거 빼고 뭐를 버려? 아니 이렇게 빼고 그냥 버리라고 아니지 이거는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넣고 이거는 우리 아빠 거 이거는 오디세이라는 브랜드인데 이진욱이 모델이야 배우 다 남자 화장품이야 안 그래도 로션이 없어서 땡큐 엄마랑 산책 가기로 했어요 약간 저희 동네에 개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예쁜 곳이 있다고 엄마가 그래서 차 타고 5분이면 갈 수 있어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곳이지 이게 그리고 앞이 다 벚꽃나무예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에 왔으면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러니까 포장이 다 됐네 이 휴양림 만들면서 포장을 싹 했잖아 그게 언제 생겼는데 휴양림이 그게 작년 8월 달부터 오픈했어 아 진짜 완전 최근이구나 1년밖에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궁금하다 이거 맨날 우리 고기 꾸므로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없다 엄마 물이 없어 진짜 물이 없네 옛날에 물이 진짜 많았는데 옛날에 지금 개꿀 자연 휴양림 가족 다닐 없이 캠핑하는 데네 요거가 완전 캠핑장으로 진짜 탈바꿈했네 좋다 엄마 이렇게 이렇게 수평 수익 맞춰서 아이들 이대로 찍어줘 이 라인? 응 이거 딱 여기 선 보이지? 한번 들어봐 어 역시 싸진 속들 이 비율이 딱 있어 됐어 감사합니다 엄마 여기 제일 예쁘다 그치? 응 여기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 좋대요 응 사람이 너무 예쁘다 짓기 엄마 딱 한 번 아 잠깐만 비루가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엄마랑 산책하고 집 앞에 3분만 걸으면 이렇게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여기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엄마는 집으로 들어갔고요 가만히 이렇게 물소리 듣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날씨도 참 좋고 오늘 그냥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 집에 내려올 때 차 막힌 거 빼고는 모두가 좋았다 하하 한 남은 그 치체하는 것 때문에 반석반 두 명이 엄청 많죠? 벌어 다니더라고요 하늘? 하늘? 하늘 이렇게 다리더라니깐요 아 못 다녀 근데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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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지금 앞에 갔더니 할머니 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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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얼마 안 돼요 이거 그냥 얼마 안 잖아도 고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챙겼어 마지막으로 니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니한테 돈 받고 뭐 이래 뭐 이래 아 이거 땐 진짜 얼마 안 돼 실망할 거야 하하하하 좀 안 넣지 그랬어 실망하고 아니야 많던 작던 이 진단은 자체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고마운 자리래 형님 해외 수입해오는데 구경 올렸잖아 아 지랄해 그거 가지고 차를 사지 얘 버렸다 아 이탈리아 무슨 장인이 많아 취향이 달려 보자 그래 그러니깐 그건 기겁하고 지랄 어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샐러드 먹고 다시 서울로 갑니다 저번에 점심 먹고 가니까 너무 차 막혀서 오늘은 아침 먹고 빨리 갈려고요 완전 유기농이여 소고기 국인데 응 넌 한 두 끼 먹어도 될 거야 너 어떻게 다 가져가 엄마 좌 있는데 뭘 먹고 갖고 가 그니까 그럼 마저 가 마저 한 마디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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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